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에 더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세종, 충북이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강릉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6도로 출발합니다. 네,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원주 3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하고요. 이번 주 설 연휴에는 맑은 날의 영하권 추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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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